디켓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사랑과 동네와 선거 이야기 도시데이터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8월 두 번째 토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시작합니다. 심수연 소장이 돌아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반성 많이 하셨어요? 말을 그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열심히 해보는 걸로. 아니요, 그래도 캐릭터는 확실히 잡히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캐릭터인지 잘 모르겠으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대충 맞는 말인 캐릭터. 맞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늘 얘기부터 제가 가장 흥미로워했던 이야기입니다. 디테일한데 재밌는. 디테일도 보통 디테일한 게 아니고 얼마나 디테일한 거냐면 듣는 매체에서는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디테일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걸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려요. 청취자 여러분들, 이동 중, 아니다. 이동 중도 본인이 운전하시는 거 아니면 지도를 펴세요. 팟캐스트는 이게 좋습니다. 멀티플레이가 쉽죠. 지도 펴세요. 네비 대신 지도를 보던 그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차의 뒷좌석에 이렇게 꽂혀져 있는 책으로 된 지도인가요? 그렇죠, 막 펼치면 팔 모자라고 그런 지도들. 사실 그런 지도들이 정보도 많고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지금은 잘 안 담기는 정보들이 많은데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죠, 이제는. 네. 동네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저는 본업은 도시데이터 보는 사람이니까. 사실 도시에서 되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현상이 나타나게 된 맥락이 있습니다. 이 동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면 조금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토 나오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조선시대 때 동물들, 그러니까 이제 잡기 전에 소와 돼지를 모아놓는 곳이 수원이었다는 게. 그게 아직까지 갈비가 맛있을 이유냐? 아, 근데 수원은 다른 수도권 어느 지역보다 갈비가 무조건 맛있거든요, 압도적으로? 아, 레거시는 중요하죠. 그런가 봐요. 생각보다 오래된 빌드업이 있군요. 맥락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잡히잖아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건 레거시는 지금 현재 사건에 영향을 줍니다. 그게 이제 반작용이든 아니면 그게 강화되든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고 사건을 읽는 거는 조금 더. 경인권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런 역사를 잘 알려주는 사람들도 없고 다 그냥 구전으로만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날 어디 인천항에 놀러가면 꼭 여기서 짜장면을 먹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그것도 이제 개항장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동네 이야기. 네. 시작은 성동구입니다. 네. 왜 성동구를 골랐냐면 그냥 제 마음대로 골랐습니다. 랜덤. 다트 찍으셨나요? 지도 펼쳐놓고. 찍으면 이제 중간 언저리기 때문에. 좋은 궁사는 아니세요. 한 6점 정도 되죠. 네. 요즘에. 가운데 보고 찍었으면. 성동구가 되게 재밌는 지역입니다. 아마 근데 이 얘기 서울 다루면서 25번 할 거예요. 되게 재밌는 지역입니다. 네. 왜냐하면 서울에 자취구가 25개이기 때문에. 그냥 덕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저 정도로 덕후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덕후의 자기소개. 부족해요. 정말. 1장 1절. 저 정도를 덕후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중마난 나를 보면 신물이 나. 정말 정확해요. 진짜 덕후를 못 만나보셔서 그래요. 정확한 대사예요. 당연해요. 진짜 덕후는 못 만나요. 사람 안 만나거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PD님께서 말씀하셨대지만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지도어플 켜고 읽으시면 혹은 들으시면 좀 나으실 수도 있고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 얘기랑 요즘 얘기랑 섞어서 돌아갈 건데 이제 크게 두 파트로 할 겁니다. 하나는 이 동네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동네 선거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누가 잘했는가 이런 얘기를 드릴 겁니다. 도시데이터 연구소 이야기는 언제나 선거 결과 이야기랑 엮을 겁니다. 소장님이 늘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성동구 얘기를 간단하게 간단하게 장황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2018년에 발표된 서울 2030 지역생활권 계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을 크게 5개 권역으로 나누고 또 그 5개를 116개로 쪼갰어요. 갑자기 숫자가 확 커지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패턴에 맞춰서 이제 생활 계획을 하겠다. 생활 패턴을 기준으로 쪼갠 분류. 이거를 이제 가장 최신이 이제 5개 권역만 남기고 저 쪼갠 분류 그러니까 160개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새 시장이 버려둔 사업일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려버림. 개념 자체는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버리기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는 생활 패턴을 토대로 만들어진 권역이기 때문에 뭐 백심길을 행정적으로 지정하던 그렇지 않던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아서. 아무튼 이걸 보면은 이제 자연질이랑 사람들 생활권 감안해서 성동구를 크게 4권역 정도로 나눴습니다. 좁은 성동구를 4개로 가른다. 그게 이제 금호옥수, 왕심리행당, 성수 그리고 마장용답, 송정동인데. 그렇죠. 네. 저 4개 권역이 처음부터 저렇게 묶여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각각 따로 놀다가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늘어나면서 각각의 거점들이 이제 연담화된 거에 가까운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동구를 보시면 자 청취자 여러분 지도 보세요. 중랑천을 갈라서 일단 상하로 한 번 갈리고 청계천을 기준으로 좌우로 한 번 더 갈려요. 땅이 세 덩어리예요. 네. 그래서 성동구가 되게 흔하지 않게 강도 있고, 구 내의 하천도 있고, 계획공원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거주지역도 있는. 이따가 드릴 말씀이지만 믹스가 되게 잘 돼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최근에는 힙스토 공예를 앓고 했죠. 패기구도 가끔. 하트. 네. 그래서 우선은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옛 서울의 배후지 역할을 했던 금호, 옥수, 왕십리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금호, 옥수, 왕십리 이야기. 이건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야기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성동구 얘기를 장황하게 할 테니까 한 시간까지 모자랄 거 아니에요? 성동구민들의 전국적 민원을 접수해주는 사람은 중성동 의뢰 전연위원입니다. 중성동 갑의. 중성동 갑이 보통 성동구입니다. 제가 알기로. 의리 중구와 다른 쪽 붙여서 만들었던 거죠. 네. 박성준 의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예습을 하다 보니까 며칠 전부터 전연위원 플래카드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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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계속 그냥 중앙당 이야기다가 이번 주부터 성수역 출구 확보로 바뀌었어요. 성수역의 안전사고 위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폐기구 행사 무산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성수에서 사고 나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지금 커졌잖아요. 녹음하는 지금 당일에 막 기사가 엄청 성동전을에 나왔네요. 맞아요. 맞아요. 사시는 여러분들은 그걸 아마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무관한 지나가다 많이 보는 동네 혹은 곱창을 먹으러 가는 동네 또 뭐 있나? 곱창 말고 또 유명한 거 뭐 있죠? 성수예요? 아니요. 왕심리. 왕심리. 아, 마장. 맞다. 곱창 얘기할 게 뭐 있어? 지금 본체가 많이 팔리는 곳인데. 네. 모든 고기를 먹으러 가는 그 동네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꼼꼼한 사람들이 쓰는 요즘 치약 큐어바이네이처 큐비엔 용산에서 실내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비오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은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 손을 따라서 자... 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응?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요즘치약! 후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후기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잊지 말고 소장님 가시기 전에 저 요즘 치약 하나 받아가세요. 증정용이 있어요. 강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땡영님의 후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제목, 장점이 뚜렷합니다. 굉장히 두갈씩의 후기네요. 아, 매력있네요. 네. 한 달 이상 썼습니다. 치석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써본 치약 중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와, 이거 별 5개 이상이잖아요. 이외에 장단점이 공존하는데 굉장히 분석적이시네요, 이분. 좋아요. 장점, 양치 직후 음식물 섭취 시에 부담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 단점, 양치 직후 음식물 섭취 시 주저함이 없다. 암? 네. 무슨 생각이든 해도 된다. 장점이 뭐 단점인 경우죠. 네, 좋습니다.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것이죠. 결국 장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이빨을 닦으면 그만 쳐먹어야 하는데 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현상 PD님께서 정립금 1만 원에 천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온가족 저자극 천연 유래 성분 치약, 요즘 치약을 많이들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절식의 기재로서 이를 닦으시는 원시적인 여러분. 차단자피 이런 거 드시든지 뭐. 이제 이따가 쓰니까 그만 먹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냥 보충제 이런 거 먹으면 금방 배불러지잖아요. 치약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치약은 이런 물건입니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이제 성동구를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하신 마장, 금호, 옥수, 왕십리. 그러니까 지도 기준으로는 서쪽입니다. 행정부역 코드번호 기준으로 성동구가 4번입니다. 행정코드 1번이 종로구, 2번이 중구, 3번이 용산구고 이제 4번이 성동구인데 이상한데. 이상한. 네. 기준이 이상해요. 이게 그 우리가 선거할 때 선관위가 선거구 나열하는 순서가 이거거든요. 아, 네. 정치 1번지. 그래서 서울로 가면 종로가 맨 먼저 나오고 종로는 단일 지역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중성동 갑을이 나오고 용산이 나옵니다. 1, 2, 4, 3 이렇게 이 코드에 맞춘 거였더라고요. 맞아요. 번호가 붙게 된 이유가 되게 단순한데 종로구 중심으로 좌회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나선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종로운하. 되게 행정편의적이에요. 그래서 마포가 끝이구나, 강북에서. 그래서 마포가 13번인가 그렇습니다. 스파이럴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닿는 게 마포인 거야. 미개해.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강서. 그렇죠. 아, 그리고 또 나선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군요. 아, 그럼 우주적이네요. 이게 재밌어요. 이걸 재밌다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독구 같다니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전에 구의 순위라는 게 발표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뭘 하고 싸우는 거예요? 전구 체육대회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955년 얘기입니다. 그때도 1, 2번은 종로구랑 중구였어요. 이건 뭐 재산 순서인가? 뭐야. 구의 역사적 지휘적 특성과 주민의 분포들은 고려하여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50년대쯤에 이렇게 다 정해놓은 다음에 멈춰버린 거예요, 이 기준은. 그때도 1, 2번은 종로구 중구였고 3번이 동대문구였습니다. 이거는 바뀌었어요. 그러네요. 그때도 4번이 성동구였는데 이제 구의 순위를 정하고 각 기관에서 그 순위를 통일에 사용함으로써 행정상의 체계를 세우고자 한다라고 공문에 써 있어요. 일단 2020년대까지 바뀌지 않은 걸 보면 성공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의도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레거시는 바꾸기 힘듭니다. 정말 정말 힘들어요. 그러네요. 근데 뭐 지금이야 여기다 회사들 많고 주거인구가 별로 없다고 저희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또 오히려 여기에 주거인구나 장사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또 경제적으로도 여기가 중심지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성동구를 서울로 받아들이게 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성동구를 그래도 여기는 서울이지, 서울로 쳐줄 수 있지 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시기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일렀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드 법제화는 사실 1960년대 법제화가 됐고 1988년부터 지금의 코드가 쓰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지방자치도 다시 부활하고 동리대개편 작업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시기 전으로 셋업된 것 같아요. 아무튼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얘기지만 한 70, 80년 전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심상위계상 서울로 쳐주는 네 번째 동네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의 성동구 지역은 원래도 이제 성저심리라고 한양도성의 반경심리를 배우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성부 관할로 뒀었는데 원래 이제 뚝섬에는 한강 따라서 오는 물자들이 오는 뚝섬나루도 있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죠. 뚝섬은 항구예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서울 편입이 되게 빠른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서울 그러니까 한양도성의 배우지라는 느낌 위에서 지금 모습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청계천이 종로를 뚫고 지나서 성동구를 지나서 이제 한강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청계천의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한양도성의 확장된 구역들을 구분하려고 했을 때 청계천을 마지막 마진으로 봤다. 네. 지금 종로구랑 중구 경계도 청계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에는 필요하지만 도성 안에 있기 좀 그런 것들의 기능을 성동구 쪽이 가져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조선시대에는 뚝섬에는 연무장이 있었고 마장동 목장에서 말을 키웠고 마장동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축산물 시장으로 이어진 레거시가 있고 아. 말 맞자군요. 네. 원래도 국가 인프라가 좀 많은 동네였어요. 유적이나 레거시가 아니라 현역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물 관련 인프라가 좀 많습니다. 맞습니다. 강이 많으니까요. 강이 많고 하천이 합쳐지고 한양도성보다 상류에 있기 때문에 1903년 설치된 서울 최초의 정수장이 있는 동네고 서울숲 옆 그 자리에 지금 아리수 정수센터가 있습니다. 아. 네. 여기 지나가다 봤어요. 그 박물관 가면 아리수 꽁짜로 먹을 수... 아리수는 원래 꽁짜인가? 네. 공원 되게 잘해놨어요. 맞아요. 서울숲 정말 예쁘죠. 이제 주말에는 못 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주차하는 시간 기다려요. 네. 저는 그거 이제 번식의 거리라고 하죠. 그렇죠. 합리적입니다. 성동구에는 힙스터 아닌 사람들이 가는 곳도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가지고 요즘은 서울숲도 마찬가지고 아. 그렇죠. 정수장 얘기하고 있었지. 한양대가 있는 사근동에도 관련된 시설이 있고 정수시설이 지금도 많아요. 성동구에. 네. 서쪽으로 좀 더 가서 근모동 쪽을 가보면 여기 대연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위쪽에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뚝섬에서 정수한 물을 대연산까지 끌어와서 이제 한양도성 쪽으로 보내는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도 공원이 돼 있어요. 근처에 군부대도 있습니다. 네. 그게 배수지 공원이죠. 가보면 썰렁합니다. 배수지 공원 옆 야산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해병대예요. 해병대가 이렇게 도심이 있군요. 네. 왜 해병대가 여기 있게 돼 있는지는 아마 동네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네도 회색칠이 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 네. 그리고 서쪽의 성동구 지역이 나머지 강북 동쪽 지역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아파트 밀집지죠. 그래서 저 대연산 배수지 공원도 그냥 다 아파트 주민들인 것 같았어요. 네. 지금은 그 주변이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이 돼서 중소형 단지들 혹은 이제 천세대 안 되는 이런 단지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아파트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공원 형태가 돼 있습니다. 동이 그냥 다 아파트네요. 그게 이제 지도로 보시면 3호선 금호역, 5호선 신금호역, 2호선 상황심리역까지 다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덩어리로 한 번에 싹 다 밀어서 아파트가 된 게 아니라 구역을 나눠가지고 이제 여기 뭐 천세대, 여기 천세대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500세대, 이런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서 완전 통합체 개발은 아니에요. 오히려 뉴타운 문법보다는 재건축 문법이 맞습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 저쪽, 저 반대쪽에 은평구 불광동 넘어갔을 때 은평 뉴타운 있잖아요. 그런 크기는 성동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동구만 해요, 그 뉴타운이. 맞아요. 그렇게 싹 밀어버리는 오세훈식 개발은 안 되는 곳입니다, 성동구는. 그런 타입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재개발이 안 되고 끊임없이 재건축, 재개발, 떡밥이 남아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단체가 다 이렇게 딱딱 그 구획이 나눠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오글오글한 경계선을 따라서 있는. 맞아요. 이게 예전 그 성동구 금오옥수 쪽의 도로들이 대개 다 복개의 도로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천을 덮어서 만들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그 자연 경계를 따라서 원래 이제 자연취락이 만들어지고 자연취락이 재개발되면서 그 자연취락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아파트 단체가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타입으로 지금 그 동네가 개발이 돼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을 따라서 버스터미널에서부터 내려오는 동네들 쪽이 다 이런 식이거든요. 산세가 험하고 자연취락을 따라서 조그마한 곳들을 아파트로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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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는 동네들이 있죠. 여기 산을 다 따라서 아파트가 있는데 산이 몇 개예요? 실제로 운전해서 가다 보면 다 산이 아파트입니다. 원래는 그 뭐였지? 가압지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대원산배수지공원이 있고 1970년대에는 청계하수처리장이 지금의 중랑물리예생센터 자리에 만들어졌습니다. 성동구에 있는데 중랑물리예생센터예요. 그렇죠. 이거는 중랑천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용답동은 청계천하고 중랑천 때문에 자연경계로는 성동구가 아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아무튼 이제 송정용답동은 이런 원인으로 이제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 장한평 중구차 시장도 관할은 성동구예요. 맞습니다. 장한평역의 절반은 성동구고 그 위쪽만 동대문구 동대문구죠. 동대문구. 네. 동대문구입니다. 그래서 여유공간이 많이 필요한 시설들이 지금 성동구에 많이 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빈틈이 거의 없죠. 하지만 서울 안에서 산이 아니면서 이제 빈 땅이 많은 지역들 중에 하나였어요. 네. 자 우리 외지인에게 알려주는 시간. 산이 성동구 지도만 보고 있으면 많아 보이죠. 네. 옆으로 가면 더 많아집니다. 아이고. 네. 분지 사람에게는 동 안에 이렇게 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신기하거든요. 분지 사람. 네. 산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땅이고 심지어 지금도 그 용담력과 장한평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동구에서 이렇게 큰 규모인 적이 없었던 재개발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재활용플라자 근처에서. 그 동네만 딱 이상하게 성동구죠. 지도 경계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네. 용담동하고 송성동 이 두 개가 약간 애매하게 중랑천을 끼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옥수규모 얘기를 조금 더 드릴 건데 원래 또 이제 옛날 얘기가 서울에 전차 운영하던 주체가 두 개였어요. 아. 전차 운영 회사가 두 개였다? 네. 경성전차랑 경성궤도가 있습니다. 이게 해방 이후에는 합쳐져요. 서울 도시철도와 서울 지하철공사 같은 거네요.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서울버스나 서울 도시철도로 이어지니까 그 라인들이. 경성전차는 조금 더 익숙합니다. 장충단하고 왕십리까지 그리고 도심하고 용산 그리고 누량진을 잇는 그 노선이었고 경성궤도는 약간 광역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교회였던 뚝섬하고 화양동을 잇는. 서울이 아니었던. 네. 지금 뚝섬 유원지를 보내기 위한 철도였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다 성동구였던 지역. 지금의 광진구죠.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차가 성동구까지 연결이 된다. 그리고 지금 약수역 청구 신당 이 근처가 일제시대 때 이제 택지로 개발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파견 나온 일본에서 파견 나온 하급관리들이나 아니면은 회사들의 관사 이런 것들이 사택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방 이후로 다 적산가옥이니까 불화되고 해방 이후에는 미군의 추급감부 숙소로 쓰이기도 하고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아. 용산에서 여기로 출퇴근했겠군요. 네. 용산으로 출퇴근하기 편하고 도심으로 전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옥수구모 서쪽으로는 한남이고 북쪽으로는 중구의 약수신당이에요. 네. 중구와 용산구를 맞대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네. 옥수구모는 약수천구 그러니까 중구에서 언덕을 하나 더 넘어야 됩니다. 원래 이제 작은 하천들 따라서 자연취락들이 쭉 있었고 지금 있는 대로들 말고 이제 아파트 사이사이 있는 도로망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다 하천이었고 그걸 덮은 복개 도로입니다. 네. 자연취락이 원래 있었고 전쟁 이후에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피난민 자리남은 산자락이 되고. 이게 이제 지금의 40대만 해도 모르는 역사인 게 옛날에는 서울이 하천이 너무 풍부한 도시다 보니까 도시를 만들려고 할 때 사실상 무단 수준으로 하천을 덮고. 무단 수준으로. 네. 그 위에 건물을 팍팍팍 올리는 성동구에도 그런 게 많았고 송파구에도 그런 게 끝장난 게 많고요. 송파구는 사실 역사 자체가 매립과 복개의 역사죠.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원래 전차를 통해서 이제 전통적인 서울 노심권역에 바로 접근이 가능한데 아직은 땅이 비어있고 이거는 이제 피난 당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남과 왕십리까지는 전차가 연결되지만 옥수구모는 거기서 산 하나 넘어온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어떻게든 부여잡고 자리 잡은 그래서 전쟁 이후로 서울에 사람이 몰리면서 마을이 생기면서 연접하게 된 그런 동네입니다. 슬슬 이제 간변북로를 따라 지나가다 보면 용산부터 금호까지 모두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달동네라고 부르기 딱 좋은 지형. 왜냐하면 강 끝이고 산이 엄청 높은.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그 동네에는 요즘 누가 살죠? 나 혼자 산다 멤버들이 살죠. 아 그렇죠. 비싼 집들이 돼가지고. 금호도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죠. 한남 더 힐. 예전에는 사람 살기 되게 어려운 동네였다는 뜻입니다. 서울이 아니던 시절에는. 하지만 사람이 늘어나면서 어쨌든 동네가 이어지고 도심 접근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월하죠. 왜냐하면 강을 안 건너도 되니까. 그래서 인구가 꾸준히 늘었고 90년대 이후로 재개발이 꾸준히 이뤄진 동네입니다. 그래서 96년 항공사진을 보면 죄다 공사장이에요. 야 그런 걸 어떻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건 서울시 자료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옥수 규모의 이미지는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90년대에. 네. 작게 작게 쪼개진 덩어리진 동네들이 알아서 재건축 재개발되면서 아주 크지 않은 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만들어져 있는 지금의 스케이프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20대가 꿀 빨았다고 비난하는 그 시절입니다. 너도 나도 재개발. 그러네요. 여기 5차 아파트, 3차 아파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작은 아파트 단지들. 이때도 이미 집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싹 다 밀어버리고 벌판에서 시작하는 신도시 개발은 불가능했어요. 필치 몇백 개 정도를 모아서 이제 중대형, 중대형, 작으면 500, 크면 2000 좀 안 되는 규모의 단지로 만드는 뉴타운 문법이 조금 더 맞고. 그래서 재개발이 좀 일찍 된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아직 안 된 지역들이 혼재합니다. 거의 다 개발되긴 했어요. 아직 떡밥 남아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는 30년, 40년 정도 됐고 그래서. 장난 아닙니다. 제가 집 보러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엄청납니다. 대박 옛날 집이야. 옛날 집임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주차 자리가 없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95년도, 97년도 아무튼 이 시기에는 법정 주차 면적이 한 대가 안 됐어요. 0.3인가 그렇습니다. 한 대가 안 됐다고 말하는 게 어폐가 있죠. 세 집에 한 대 주는 거니까. 0.3이면. 세 집에 한 대 주는 거죠. 세 집도 싸워야 돼. 네 집이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가보시면 최소한 3년 주차. 그래서 70년대에 지어진 여의도 시범 아파트 보면 2000년, 2010년 지나서 그냥 주민들 차 되는데도 주차 정리하는 분을 따로 고용했었어요. 진짜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할만합니다. 정말 의심해요. 제가 가봤던 집이 어딘지 알았어요. 금호동 벽산 아파트였어요. 사시는 분 계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중에? 옛날 집이죠? 저는 근데 이 동네에 지리학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금호동 벽산 아파트를 찾아서 빙빙 돌다가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단지 안에서 돌고 있던 거였습니다. 돌다가 나왔더니 동네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집 보러 왔으면. 사람들이 진짜 많이 가는 어린이집하고 구에서 지어준 도서관이 있는데 그 두 개만 딱 있는 섬 같은 구역이 하나 있어요. 진짜 섬이네요. 보이죠? 네 보고 있어요. 제가 그걸 집 보러 왔다 보면서 야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도로를 막았나? 그건 아닌 것 같고. 한번 검색해 보셔요. 정말 재밌습니다. 오래된 동네다. 오래된 동네고 어떻게 보면 서울의 개발 문법을 최화한? 약간 너무 크지 않은 스케일로 최화한 그런 동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도 강남 접근성이 좋았고 왕십리에 무학여고가 있는데 이때 이제 1994년 성수대교 사고 때 강남에서 무학여고로 통학하던 학생들이 이때 돌아가신 케이스가 있고. 네 맞아요. 그때 무학여고 그러니까 왕십리 쪽 주변 고등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강남에 학원 많이 다녔었어요. 제 세대들은. 네. 왕십리는 지역 자체가 일단 오래됐습니다. 이름 붙은 것도 조선시대 초기고 아까 얘기했던 전차랑 같은 시기에 왕십리역이 생겼고 그 이전에는 군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무군란 시작하던 시기 최초에 잡혀갔던 군인들 4명 중에 3명이 왕십리에 살더라고요. 왕십리에 살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절에도 만약 총선을 했으면 이 동네는 싹 졌겠네요. 왕십리. 쌀에 흙을 넣어? 쌀에 흙 넣은 정권. 이게 이제 도심하고 아까 이제 뚝섬에 연무장하고 사이라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원래 신당동부터 왕십리역까지 청계천 따라서 쭉 논밭하고 집하고 시장들이 섞여있던 자연출학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철길을 따라서 저층주가지가 됐다가 지금은 한가운데 3천 세세짜리 던이 들어왔죠. 그쵸. 예전에 왕십리역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엄청나게 럭셔리한 무언가가 들어와 있고 저는 그때 이 동네에 살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무한경우 다녔어요. 진짜 다 2, 3층짜리 집이었어요. 네. 원래는 집값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저는 오사카에 철도 타고 지나가다가 딱 그 생각했던 옛날 왕십리 같다. 높은 집이 없으니까. 원래는 그랬다가 지금은 한가운데 3천 세세짜리 뉴타운이 들어왔죠. 굉장히 감을 못 잡고 계실 외지 분들 위해 잠깐의 재맞춤형 설명. 왕십리역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에 한양대학교가 있고요. 맞아요. 바로 그 서쪽에 왼쪽에 조금 밑 남서쪽에 무왕여고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성동구청이 있어요. 왕십리역 바로 위에. 주요 건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예 그림이 안 그려지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2014년 6월 입주라서 당시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국민의힘 새누리당 많이 찍습니다. 네. 많이 찍습니다. 왕십리역 일대는 사실. 그래서 민주당이 우는 소리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게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간당간당해요. 아슬아슬합니다. 그리고 보수정당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길 것 같은 구역들이 있어요. 이게 뒤집어서 지금 부산에 대한 이런 해석은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했거든요. 지난번 총선과 지지난번 총선을 보건데 부산은 지금 80대 어르신들 조금만 더 다음 세상으로 가셔도 윤회하셔도 이제 질 수 없겠구나 민주당이 라는 얘기하잖아요. 같은 이유로 서울 동쪽 부분에 대한 서울 강북의 동쪽 부분에 대한 경계심이 높습니다. 점점 더 늙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다 아파트 끌어안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지는 거 아니야? 사실 뭐 이것도 이제 계속 드릴 얘기지만 답은 모른답니다. 그 말씀 이제 안 하셨네요. 저희가 잊을만하면 붙여놓을게요. 모른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왕십리역 일대는 도시계획으로 1940년대 정비가 진행되면서 택지가 주로 됐고 꾸준하게 전철 노선이 계속 붙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2호선이 있었고 원래부터도 전철역 많은 동네입니다. 네. 그 다음에 5호선이 붙었고 분당선 연장이 됐고 여러 가지로 한양대 근처는 약간 논의해요. 신분당선이 사실상 여기서 시작하죠. 실제로는 청량리에서 시작하지만 맞습니다. 수인분당선 한양대 근처는 산자락 깎아서 만든 대학교가 먼저 자리를 잡았고 그 옆에 이제 원룸다세대들이 붙으면서 대학교가 커지고 이제 20대가 발생하고 학교 타운이 되죠. 한양여대가 붙고 한양대 4대 초대가 붙고 그래서 인구 구성이 되게 뚜렷한 지역입니다. 일단 서쪽 얘기를 이 정도로 드렸고 동쪽으로 가면 성수뚝섬입니다. 마용성의 진짜 성 성수뚝섬은 굳이 지역을 나누자면 이렇게 계란처럼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계란? 굳이 나누자면 이제 천변 그러니까 한강하고 청계천 중랑천 한강이 탑수부에 이제 면하는 동네들하고 껍데기가 있고요. 네.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죠. 흰자 노른자 공법. 왜냐하면 뚝섬역 성수뚝 주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곳은 서울의 집값으로만 보면 진짜 노른자들이거든요. 네.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그리고 강변북로를 마주하고 있는 동네는 쩌리 동네 저 같은 아이스들이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이게 이제 한강하고 강변북로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청계천 중랑천 합수부에는 원래는 삼표시멘트 공장에 있었고 삼표시멘트가 있었죠. 최근에 없어졌습니다. 2022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푸에르타 부르자? 를 하고 있죠. 뭔가를 거대하게. 엄청 힙한 곳이 돼가지고 서커스 같은 거. 큰 공연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분들한테는 이 동네 이미지는 서울숲 역할이 되게 큽니다. 그렇죠. 데이트하러 가는 곳이죠. 네. 오리베타로 가고. 서울숲은 원래는 전쟁 이후에는 경마장이었습니다. 원래 서울에 경마장이 있었고 그건 서울숲에 있었습니다. 되게 오래됐었어요. 과천 경마장 생기기 전까지 있었으니까. 네. 거의 80년대 초반? 초중반? 원래 여기 동구장 지으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얘기가 엄청 긴데 그리고 LG팬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얘기지만. 네. 아무튼 이게 IMF 때 엎어졌습니다. 맞아요. 사실 어디든 소유관계 좀 덜 복잡한 그러니까 기업이나 공공이 가진 큰 덩어리의 빈 땅이 있으면은 정치인들은 자꾸 뭘 하고 싶어요. 근데 IMF와 월드컵이라는 큰 사건이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IMF 때 원래는 IMF 이전에는 동구장을 채우고 싶었는데. 원래 DDP 같은 게 될 가능성이 있었던 거군요. 원래는 그렇게 채우고 싶어 했죠. 근데 못 채우고 시간이 지나면서 공원이 돼버렸고. 이제 공원이 생기면서 구급주상 복합이 들어오고.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마용성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갤러리아포레. 갤러리아포레. 아크로포레. 서울 숲역 인근. 즉 성수동 갈비골목 인근. 네. 에 아주 높은 아파트. 연예인 많이 살죠.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한강변에 이제 트리마제 이런 데들이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마용성의 이미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있고요. 네. 사실 왕십리도 성동구인데 텐제일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왕십리랑은. 네. 그죠? 약간 이미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왕십리라 텐제일이에요. 아. 직역이었군요. 직역입니다. 이제 한강에서 조금 들어가서 성수동 안쪽으로 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원래 연무장이 있었고 준공업지역이라는 도시계획 카테고리로 바뀝니다. 준공업지역이요? 네. 준공업지역이 뭐 이제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강북에 성수동하고 강북 이렇게 두 군데인데 도시계획상에 이제 결국은 공장이나 제조업 기능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그런 카테고리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연부락하고 완전히 붙어있는 성수동 쪽의 옛날 동네들은 지금도 절반이 공업사들이에요. 그리고 그 공업사를 채워서 다른 장사를 하기 시작한 현재의 힙한 성수를 만든 그곳들도 원래는 다 공업사 건물들입니다. 천장 엄청 높고. 네.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성수 이마트. 제가 성수 이마트가 없어졌다는 걸 성수 이마트가 없어지고 다다음 날쯤 알았어요. 아. 이마트에 장 보러 간 적이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내한테 문자 보냅니다. 여보 이마트가 없어졌어. 내가 없어졌어. 증발했어. 심지어 본사였는데. 네. 그 이마트도 생기기 전에 공장이었고 그 주변에 있는 큰 건물들은 아파트 산업용 공장들을 21세기 초반까지도 열심히 짓던 곳들이 있었어요. 중공지법 지역 부동산 용어로서는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며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을 둘 수 있는 용도 지역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서울의 공업지대였어요. 오랫동안 생각하기를. 도심 안에서 너무 회비하지 않은 도심 제조업 역할을 해주는 동네다라고 규정해서 지정된 지역인데 사실 이 동네가 요즘에 힙한 상권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다세대랑 공장들이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힙한 상권이 다 다세대랑 공장이랑 같이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에 그 약간 레트로 감성이 짓담한 것 같은 그런 가게들이 카페들이 즐비하군요. 실제로는 그게 공장이었고 나중에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블루보틀처럼 생겨먹은 곳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동네였고 그래서 아까 이제 서쪽은 주거지역이나 기차역이나 대학이나 공공인프라 위주의 동네라서 딱히 일자리 얘기할 게 별로 없었다면 지금 얘기하는 성수동 그러니까 성동구에서 동쪽은 서울 강북 지역에 남은 마지막 중공업 지역입니다. 물론 강북이 있지만 거기는 약간 논외고.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거 타입들이 대형 아파트 단지는 별로 없고 다세대 원룸이 섞여 있고 건대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원룸이 오피스텔 많아지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대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서 성수역 쪽에서 길 좀 건너무는 광진구 아닙니까? 광진구에서부터 1인 사는 오피스텔 되게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성수에는 오래된 자연부락도 아직도 많고. 네. 그게 자연부락이 많이 남아 있는 데가 송정동이에요. 중랑천 면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한강변 서울숲 옆에 초고가 주상복합은 약간 논외고. 그건 연예인 사는 곳이군요. 아까 제가 중공업 지역을 강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도봉이 중공업 지역이에요. 여기는 약간 성격이 다르고 사실 중란천 동남쪽의 성동구 그러니까 성수동. 성수 1가 1동, 성수 2가 1동, 성수 2가 3동, 성정동. 네. 행정구역상으로는 다 성수동입니다. 그냥. 여기 생각보다 회사가 많아요. 회사 많습니다. 직장인 많습니다. 평일 오전에 성수동 아까 이제 처음에 그 성수동 지금 지하철역에 사고 나는 거 방지하겠다. 출원 늘리겠다. 이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게 평일 오전에 성수역 하차량이 역삼동하고 비슷합니다. 역삼역하고 비슷해요. 역삼은 서울에서 사무실 제일 많은 곳 중 하나란 말이에요. 네. 상암 같은 데가 개발되기 전까지. 물론 이제 역삼이나 성수나 주변에 이제 다른 시설들이 있으니까 직접 비교는 조금 어렵지만 서울에 이제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역이 27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상위 10%입니다. 20위에요. 그런 데가 출구가 4개면 사고가 나죠. 날 수밖에 없네요. 아마 성수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조가 약간 복잡하다기보다는 약간 이상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수에서 2호선 지선이 나가는 라인이 있어서. 2호선이 둘로 갈립니다. 플랫폼이 들어가야 될 충분한 자리를 못 가지고 철도가 두 개 붙는 바람에 플랫폼도 좁고 출구도 제한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 내부도 넓지 않죠. 실제로는 두 개의 호선을 갈아타는 곳이에요. 그냥 2호선 역이 있는 것처럼 써있지만 안 그래도 성수역은 붐비이긴 했습니다. 저 어릴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장난이 아니다. 점점점점 늘어서 지금 상위 10% 저녁이 되면 퇴근하는 사람들과 놀러오는 친구들로 겹칩니다. 겹쳐버렸죠. 실제로 지도를 봐도 성수에서 건대라인 만큼 사업체 많은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업체 밀집 지역이 크게 4개에요. 하나는 종로중구, 강남 테헤란, 여의도, 구로가산 이 4개가 메인이고 바로 그 다음 밀집 지역 정도 됩니다. 상암이나 그 정도 상암은 약간 특수하니까. 그래서 패스트5 같은 빌려주는 오피스 공유 오피스들 엄청 힙하게 지어놓은 데들이 성수에 꽤 많습니다. 회사들 50개, 100개 정도 모여있고 짜잘짜잘한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혹은 한 명, 두 명이 하는 그런 사무실들도 되게 많고 1층에 조명 겁나 예쁜 거대한 커피 마시는 그런 곳 있고 허리 불편하게 앉는 특히 이제 제조업, 도심 제조업이 서울에서 많이 없어졌지만 특히 제조업만 따지면 구로가산 제외하고 서울에서 밀집 지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데는 여기랑 물레 정도입니다. 약간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요즘에는 이슈에서 좀 내려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이 의도대로 작동하는 지역 중에 하나에요. 여기는 다른 데는 다 망합니다. 공실이 거의 없어요. 이 동네는 저는 정말 하남미사지구의 큰 지식산업센터 단지 보고 되게 무서웠어요. 보고 있으면 약간 무섭죠. 정말 지은 지 1년 됐는데 옥상에 풀피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지배하고 난 뒤 같죠. 입주율이 너무 낮아서 이거 투자하신 분들 회수 못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회수 못할 거 알고 분양을 했던 회사들이 있는 거고 근데 성수는 드물게 잘 돌아간다. 지식산업센터가. 여기는 공실은 없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사업이 엎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 자체가 어려워서? 아니요. 프로젝트 시작이 어려워서. 아, 시작이 어려워서. 삽을 뜨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제 하겠다라고 PF를 모아놨지만 시작을 못하는 재산성이 안 나와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비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문제가 약간 달라요. 그리고 도심 제조업으로 예전에는 재화단지로 되게 유명했고 레버시도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막 구두 모양 스탠실 이런 거 막 벽에 붙여놓고. 수자화단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약간 유용무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수규모 공방이나 공장들이 잘 되는 곳들은 아직 꽤 남아있긴 하고요. 아까 잠깐 이제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0년 전후에서 공유 오피스들이 되게 많이 들어온 동네입니다. 성수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에 그 당시를 전후에 스타트업들이 꽤 들어왔고 지금도 꾸준히 생기고 있어요. 물론 아주 최근은 경기 때문에 약간 다르지만 여기서 시작한 회사들도 많고 이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업계에선 유명한 스타트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숲인가 여성수인가 내리면 엄청 큰 소카 건물이 딱 서 있잖아요. 네. 소카는 이제 이들 중에서도 규모가 되게 큰 회사인 거고. 이제 시작 단계의 회사들도 되게 많고 이름을 알만한 회사들이라면 무신사가 뚝섬역 근처에 있고요. 맞아요. 소카가 이제 방금 전 말씀하신 서울숲역에 있고 그 같은 건물에 광야로 유명한 SM이 있고 네. 의외로 큐브가 광야로 유명한 SM 의외로 큐브가 성수역 근처에 있습니다. 이 큐브엔터랑 SM이 성수로 오면서 이거 유행돼가지고 그 성수의 사무실 알아본 엔터 업체들이 꽤 돼요. 실제로 엔터가 그 말고도 처음 들어보는 데가 꽤 있네요. 왜냐하면 저 어릴 때만 해도 엔터 회사는 정말 압구정에 다 있었거든요. 엔터 공업단지였거든요. 성수에 많이 개척됐어요. 조금 이제 다른 겨레 얘기지만 엔터 회사들이 가장 큰 회사들 3대기획사, 4대기획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들 지금 강남에 없어요. 맞아요. SM은 서울숲에 가 있고 YG는 원래 홍대 쪽이고요. 네. YG는 지금 홍대 그리고 JYP는 방이동 송파 쪽에 가 있고 빅히트는 용산회가 있고요. 대동형실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이 돼야 직접 클러스터에서 나오는 중력을 벗어나서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나? 그 정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주요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수준의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나가고 싶으면 떨어져 나가려면 떨어져 나가려면 그 정도 레벨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땅 따먹기를 할 수 있는 레벨이 된다. 모두를 따돌려도 된다. 그리고 오래된 기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표레미콘 공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고요. 생각보다 오래 있었어요. 네. 되게 오래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언제나 성수대교를 건널 때는 삼표레미콘을 끼고 이런 거 꼭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피턴을 해야 되는 곳이어서 지금 거기가 푸에르타 부르자 공항하는 곳이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실 만한 회사 중에는 KD 운송그룹이라고 KD 운송그룹 네. 수도권 인접 도시들의 시내버스를 과점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버스 뒤통수를 쳐다보시면 심심치 않게 이 이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독점인 도시들도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버스 전체가 이 회사 소유인 여기는 성수동의 자리점은 되게 오래됐고요. 그리고 신도리코 본사가 여기 있고 뭐 여긴 재리점이니까 그리고 조금 다른 의미로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네. 도이치모터스 본사가 아하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다른 의미로 유명한 네. 거기도 몇 년 전만 해도 그 눈치없게 원빈 씨가 모델을 했단 말이에요. 이 회사 네. 커다란 원빈 씨 얼굴 붙어있는 도이치모터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도 아무튼 성수동에 있습니다. 투어하는 기분이네요. 네. 성동구 투어를 간단하게 네. 정말 꼭 지도를 보면서 따라가시기를 강추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부락이 오밀조밀하고 오묘한 미로 같은 길을 따라서 아파트가 된 이야기와 공장지대였던 지역이 힙하게 되고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비싼 부동산 성지가 된 이야기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물레가 요새 하풀로 막 떠오르는 것도 그 성수의 성공 사례를 10년됐죠. 네. 따다가 간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성수와 물레는 비슷한 방식의 변화를 겪은 걸로 저는 기억해요. 몸이 체감하는 건 그래요. 네. 사실 물레가 조금 더 앞서서였어요. 물레가 조금 더 앞서서였고 그때는 이제 2010년대 초반 이때 전시공간이나 아니면 스튜디오들이 물레 쪽으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저 친한 작곡가들 물레에 많이 있었고 그 친구들 작업실 보면 다 비우고 간 아파트용 공장들이었어요. 네. 약간 대중적 하풀이 되는 기준은 그 상경한 사람들이 거기 하다 나는데 놀러갈래? 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저의 기준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돈 못 버는 작곡가가 자꾸 거기로 이사갑니다. 그럼 거긴 뜹니다. 나중에. 그래서 쫓겨납니다. 네. 아... 그 정확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가...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바이 네이처 큐비엔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야야, 잠먹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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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쓰시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컴스테이션에 알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무슨 20대의 기자, 인턴들 이런 애들한테 프로젝트 하나 해오라 그러죠? 그러면은 용산을 유령도시로 취재해요. 속상합니다. 그 유령 중엔 저도 있거든요. 용산 자주 가거든요, 전 지금도. 컴스테이션이 있다니까요, 아직도. 용산에 가지 않아도 용산의 마지막 자존심을 컴스테이션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클릭 한 번으로 가정용, 사무용, 게이밍 등 다양한 라인업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XS몰에서는 주로 아이들에게 선물로 사주는 부모님들이 많은 편인데 아이들이 데탑을 좋아할까요? 저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과학 상자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선물해 줄 땐 컴스테이션처럼 믿을 만한 곳에서 맘 편히 해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럼요. 특히 지포스 4060과 4070을 장착한 모델3, 모델4는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핀잔 듣지 않을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네. 근데 데탑이 이제 아이들에게 줄었을 때 훨씬 부모의 마음이 편할 수도 있죠. 들고 다니면서 깨먹을 우려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저는 닌텐도 스위치를... 좋은 생각의 전환인데? 네. 닌텐도 스위치를 파괴한 많은 조카들을 봐왔습니다. 아아아. 네. 물론 값은 좀 나갑니다. 하지만 이제 수리비를 생각하시면 나을 수 있겠죠. 네. 밤낮 없이 컴퓨터만 생각하는 이경식 사장의 노하우가 빚어낸 사양, 모델1만 있어도 가정용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에서 클릭 한 번으로 문 앞에서 한 번 받아보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도 편합니다. 액세스몰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외에 제가 성동에 대해서 아는 건 뭐지? 전현희 의원이 들어왔고요. 전현희 의원이 들어온 것은 강남에서 평생을 고생한 대가고요. 그리고 한양대를 주변으로 한 생활권, 상권이 있습니다. 그 동네가 사근동. 사근사근. 그리고 여기는 다른 모든 우리나라의 서울의 종합대학들이 그렇듯이 중화권 젊은이들이 우글우글하고 이들의 소비력은 이 동네 그리고 성수까지 미칩니다. 그렇죠. 이 동네 분위기가 꽤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즘은 중국음식 맛집이라고 하면 대학교 주변인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21세기의 현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가 특히나 많이 넓게 밀집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사는 사람보다 유동인구가 사는 사람에 대한 기대보다 유동인구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동구는 전체적으로 고기를 먹으러 가도 허구헌 날 여기를 갈 것이고 곱창을 먹으러 가도 허구헌 날 여기를 갈 것이고 폐기구도 여기로만 오고. 하이디라오 코리아가 건대에 있네요. 아, 그죠. 그건 사연이 있죠. 광진구에 몰리게 된. 광진구의 역사도 성동구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쪽 고대로 넘어가면. 네. 아주 오래전에는 지금의 강남구도 성동구 관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광진구청은 성동구청이었습니다. 아무튼 도시 얘기를 했습니다. 일감으로 어쨌든 성동구 전체를 봤을 때는 밸런스가 좋아요. 매력 있는 도시. 앞으로 25번 나올 이야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런 걸 잘 쓰지 않는데 이 구, 버로를 그 자체로 도시로 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브로클리는 이런 도시다. 네. 일구는 이런 도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말 잘 안 해요. 역을 단위로 더 많이 하는 것 같죠? 네.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광역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동네마다 특성이 다르고 정확히 구분하고 이해할 만한 특성들도 차고 넘치는데 우리는 그걸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명백한 컬러가 있습니다. 네. 성동은 정말 명백한 컬러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번에 뭐 한다고 하시더라? 관악이었나? 그때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다음번에는 동작을 할까 하는데. 아. 살고 계신 곳으로. 네. 일단 성동 얘기를 마저 하면 산업도 있고 주거도 있고 산도 있고 대형화천도 있고 소형화천도 있고. 산도 많고 강도 많아요. 네. 그리고 서울에서.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에서 의외로 흔하지 않은 자원이 있습니다. 네. 계획적으로 조성된 평지의 공원이에요. 네. 서울숲. 네. 큰 공원. 네. 서울숲이 왜 차고 넘치는가? 다른 동네 사람들한테는 이런 공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서울에서 되게 흔하지 않은 자원입니다. 서울의 거의 센트럴파크죠. 네. 여의도 공원, 보람의 공원 정도? 어린이 대공원도 유일한 자원. 아. 그건 광진구에 있습니다. 네. 광진구에 있죠. 결과적으로 이제 성동구 평균 집값은 서울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약간 서울의 현실적 지향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서울 안에서 중상 이미지를 담당하고. 흑수저가 공부 잘하면 갈 수도 있는 곳. 네. 실제로 그런 회사가 많고요. 그리고 출산율이 제일 높습니다. 아. 그래요? 서울 안에서. 그런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이었으면 그래도 좀 뭔가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3년 연속 서울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3천 세계도 없는 대형 재개발이나 재건축 떡밥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떡밥은 언제든 있어요. 전 다른 건 몰라도 중구와 동대문구, 이 옆동네죠. 와의 동네의 차이를 알아요. 연예인 사는 데를 빼면 빌라도 아파트도 넓은 평형이 드뭅니다. 성동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동대문으로 가죠? 그러면 요즘 40평형, 50평형이 너무 많아요. 거기엔 입주해서 20년 내에 죽을 사람들이 많이 가죠. 애를 낳는 건 곤란해요. 성동 전원에서 홍보를 하기로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임산부 가사돌범 서비스를 시행했다. 뭐 이런 거. 산후조리 비용을 많이 지원한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네요. 서울 요즘 그거 다 주로 빵빵하게 합니다. 네. 성동구가 제일 먼저 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2020년부터 했다고. 네. 그래서 초대형 재건축, 재개발은 없고 토규모는 떡밥은 계속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안정돼 있습니다. 물론 떡밥은 언제든 존재하고 주택가격 기반으로 진위계수를 뽑아보면 주택가격을 기반해서 진위계수를 보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군요. 네. 동네가 얼마나 가격의 베리에이션이 높은가, 많은가, 다양한가를 볼 수 있으니까 지역 내의 주택가격 편중이나 격차가 아주 심하지는 않아요. 진위계수도 평균 수준입니다. 짱박힌 연예인들이 한 몇백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렇게 불평등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그렇다. 상대적으로. 다른 동네랑 비교해보면. 네. 저가주택부터 고가주택까지 바리에이션이 꽤 있고 이제 인구 구성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시사인 작업할 때 이제 지난 총선 때 했던 건데 네. 지난 총선에 시사인하고 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시사인 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연령 구성을 기준으로 이제 서울 각 지역을 크게 4개로 나눴었었는데 서울 투표구들을 크게 4개로 분류를 했었는데 20세 미만 그리고 2034, 3549, 5064 그리고 65세 이상 비율을 구해서 다섯 개인데요. 연령, 아 다섯 개군요. 아, 투표권이 근데. 연령 구성 기준이 다섯 개다. 기준이 다섯 개. 서울 권역이 4개다. 네. 분류가 4개. 하나는 19세 이하, 하나는 35세와 20세 사이, 하나는 35세에서 50세 사이, 하나는 50세에서 65세 사이. 맞아요. 50세에서 65세 사이. 또 구분해줘야 돼요. 65세 이상이랑.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해봤다. 이렇게 비율을 구해서 이제 비슷한 연령 구성을 가지는 투표구들끼리 묶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250개 정도 되는 투표구 중에 5064 위주 투표구가 960개. 그리고 학부모 위주 354구에 아이 있는 투표구가 600개. 강한 2034 위주 투표구가 100개 정도고, 약한 2034랑 아이 없는 354구가 묶여있는 투표구가 한 560개 정도였는데. 강한 2034와 약한 2034는 그냥 비중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중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강한 2034는 50%, 40%가 넘어요. 그런데 아마도 대학교? 네, 맞습니다. 관악구 이런 데. 그러니까 34세로 끊으면 아마 불행한 대학원생들 정도까지 포함하는 레인지. 그렇죠. 그러면 대학교 주변일 가능성이 아주 높네요. 이게 왜 이렇게 끊었냐면 서울 남성 초혼연령이 34세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38세 후반, 아니 33세 후반, 34세.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럼 보통 여성은 저 레인지 안쪽에 들어갈 거고 남성으로 끊으면. 그래서 대충 이제 이미지로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은 5064 위주 투표구가 오피스텔이 없고 재개발 이전에 있는 다세대 밀집 지역들. 혹은 90년대 초반이나 그 이전 지어진 대형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남서초 송포, 강동. 그렇다기보다는 언뜻 떠오르는 건 강북 두봉인 경우가 많아요. 아, 네. 인구 구성만으로 보면 말씀대로 압구정현대나 재개발 전 반포주공, 이촌동도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 차이는 크지만 연령 구성만 보면 그래요. 오래된 건물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 위주 투표구는 좀 쉽게 떠올릴만 한데. 대치동. 네. 일부러 여기 이사 온 사람들. 서초, 대치, 목동, 노원. 노원, 상계, 중계. 아니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입주가 20년 안 된 아파트 단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암이나 은평유타운, 상일동, 구로구, 항동 같은 경우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강한 2034 투표구들은 대학 근처거나 아니면 2010년을 전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간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일단은 서울대 입구랑 신림, 신촌, 건대 입구, 홍대 같은 곳들이 있고 후자는 문정법조타운, 영등포당산, 그다음에 마곡대로를 면해 있는 오피스텔들. 20세에서 34세들이 많다. 그들의 표가 주된 영향력을 끼친다. 네. 후자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경우에 취직하고 저쪽으로 이사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초년생들이 가는. 아유 택시비 더 쓰느니 2월 세를 내겠어.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나머지들을 채우는 약한 2034랑 아이 없는 3549가 이제 나머지 지역들인데 망원, 상도, 화곡, 군자, 중곡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잠실, 강남의 노년 이런 동네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사는 사람들을 특정해서 저출생 대책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그 지역을 가면 저녁 때 출퇴근하는 사람들, 아침 저녁 때 출퇴근하는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아파트가 꽤 있지만 아파트가 아닌 동네에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아파트가 아닌 동네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높은 확률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3549가 아이를 낳고 이미 살고 있을 수 있는 환경이자 그러고 있을 테니까요. 이게 보수와 중도의 본질적인 고민 차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지자체의 시정으로 들어왔을 때, 도정으로 들어왔을 때. 보수는 너도 열심히 하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보수가 아닌 경우가 시장이나 도지사가 되면 어디 살아도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철학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저출생 같은 경우에는 본원적으로 후자의 접근법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를 무한정 공급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서울을 다시 일별하면 기본적으로 5064 위주의 투표구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늙은 도시입니다. 서울. 네. 늙은 도시예요. 그렇죠. 저희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서울이 얼마나 늙고 있는가. 다시 이제 성동구로 돌아보면 성동구는 4개 특성을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근동은 한양대 때문에 강한 2034, 옥수구모는 학부모랑 5064가 섞여 있고 성수동은 약한 2034, 아이 없는 3594, 3549 그리고 아직 재개발 안 된 점점이 박혀 있는 5064가 섞여 있는 동네입니다. 전반적으로 믹스가 좋아요. 그런데 진짜 밸런스가 잘 좋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산업도 있고 오래된 거주지, 재개발된 것들, 동력이 계속 남아있는. 연령으로 봐도 그렇고. 뜨는 상권이 남아있고. 촌의 입장에서구나, 도시의 입장에서구나. 균질한, 처지가 완전히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서울도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 보면 그냥 배경은 도시인데 사람들은 시골하고 일상이 되게 비슷해요. 동네 사람들이 서로 다 알고. 문 열어놓고 다니고. 네. 맞아요. 네. 할머니들은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알고. 네. 밖에 의자 깔고 앉아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동네만 있다는 건 이 커뮤니티를 좀 더 크게 봤을 때는 투표인단의 집합으로 봤을 때는 건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맞습니다. 네. 강남구가 꽤 그렇죠. 강남구도 은근히 다양성이 확보돼 있거든요. 아까 논현동 말씀해 주셨듯이 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살아요. 처음부터 여기 빌라에 살았던 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숫자만으로는 이 커뮤니티가 다른 목소리를 절대 못 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밸런스가 좋다고 하면 전에 말씀하셨던 투표구 단위의 접근이 진짜 유효하게 먹힐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성동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다음 주에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좋은 예고였어요. 그렇습니다. 본인 전공에 맞는 전문성을 다음 주에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원 소장께서.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은 고시데이터 연구소 시간입니다. 이번 주 그것은 알기 싫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에디터와 제가 물러갑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심수원 소장과 함께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고맙습니다. 숙삼결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